야구단 선수들이 모자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프로야구를 했다 뭐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의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구단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김기현이부터 노란 리본 달고 추모식 도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야구단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집권당 대표니까 세월호 참사 구주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노란 리본 가슴이 달고 추모식 도중에 눈물까지 흘려야 했는가 뭐 이거 김기현이가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선한 사람이라서 측은지심이 강해서 그런데 지금 김기현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김기현은 원래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절을 방문해서 인사드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소추단에 법률단장을 했던 황정근이라는 윤리위원장으로 덜컥 임명을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놀리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 조롱하는 거냐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김기현이한테 오라고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만날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기현이는 사흘 뒤인 4월 19일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일정을 쥐가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기한다 대신에 장애인들과 만나서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토끼 잡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자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던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에 일하는 장애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장애인이 왜 튀어나왔냐 20날,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을 만나겠다 이런 일정이 급하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일정 대신에 잡힌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4.19 혁명 기념식 아마 수유리에 있는 4.19 국립묘지에서 10시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에 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을까요? 웃기는 얘기죠 또 급하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일하는 장애인을 만날 계획이다 좋아요 만나야죠 그리고 예정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 대구 달성군 사저에 찾아가 될 시간이 안 날까요? 물리적으로 다 헛소리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봤자 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연 김기현이 방문하려고 했다가 김기현 쪽에서 연기를 한 것인가 김기현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현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귀한 손님이니까 맞아야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아예 뭐 지금 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가겠어요 연기할게요 아니 뭐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날 잡아 드릴게요 이러고 있을까 그럼 과연 저는 이쪽 저쪽 박근혜 대통령 측에 소식통도 없고 김기현 쪽에 소식통도 없어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의 감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황정근 임명하는 것을 보고 김기현이 못 오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정치인을 안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당 대표됐습니다 하고 인사하겠다는 김기현이를 계속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서 혹시 인사 온다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그래놓고서 황정근 임명을 하니 그런 자를 도대체 왜 만나야 되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미팅 방문하지 말라 이렇게 연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제가 추정하는 대로라면 그거를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이 방문을 지가 연기했다고 발표하면 이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 더 죽이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함부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됩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까 이거는 지나가던 속아웃을 일이지 김기현이가 박근혜 방문을 지가 연기해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김기현 제정신인가 라고 칼럼에 제목을 단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은 김기현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준석이 그리고 여러 비대위원장 거쳐서 김종인까지 흘러가는 국민의힘의 역대 지도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4.3은 꼬박꼬박 챙기고 어제 4.26 세월에 가서는 노란이븐 달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리고 곧 다가올 5.18 그러면 또 광주로 다 몰려간다 그러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있을 5.23 노무현 때는 또 봉화까지 간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정성으로 그 정성으로 과연 이자들이 그 정성의 10분의 1만으로라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으로 이어지는 우리 자유파가 배출한 이 대통령들에 대한 그 정성을 10분이라도 보인 적이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4.3에 달려가고 4.16에 달려가고 5.18에 달려가고 5.23에 달려가는 그 정성의 단 10분의 1이라도 8.15 건국에 해방이 아니라 8.15 건국에 그리고 6.25에 그리고 12.6에 보여준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자들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주고 여당으로 만들어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이 엄청난 그 홍수와 같은 이 좌파공세를 막아내고 문재인 좌파 복청을 끝장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지금의 이 찌질한 것들을 집권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집권당 대표로 만들어준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 우리 자유파 유튜브 세력을 전부 손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어요 이 세력들을 전부 극으로 몰아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세력 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중도파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파 정통 보수 노선을 일탈하고 이탈해서 그야말로 중도 좌파 세력한테 투항하는 투항주의 노선을 보이고 있다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 자유파 유튜브가 극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좌파와 중도 좌파한테 무릎 꿇고 투항하는 그 투항주의 노선으로 일탈하고 있다 자유파의 주류는 의연하니 자유파의 주류는 의연히 태극기 세력이 지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지키고 있고 정광훈 목사 세력이 지키고 있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 세력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야비하게 이중프레이듯이 하지 마라 그냥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야말로 중도 좌파들 표 그렇게 갈급하다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태극기 세력과 다시는 손잡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세력을 축출할 것이고 정광훈 목사 세력을 완전히 내쫓을 것이며 자유파의 유튜브 세력과 완전히 선을 끊을 것이다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여러분밖에 없으니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뜻대로 하소서 이러고 공개선언을 해라 차라리 그게 그나마 솔직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성국 TV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못났고 찌질하고 모자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는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생각해온 고성국 TV는 국민의힘의 온갖 이 패악질에도 불구하고 금도를 지켜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애정어린 고원과 쓴소리로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러면 고성국 TV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더 이상 같은 자유파 주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 적대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좀 선언해봐라 자신 있으면 태국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정광훈 목사 세력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 세력이 언제까지나 국민의힘에 짝사랑을 보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 김기현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려고 고성국 칼럼 부취도 단 помощ지 전해졌면서 탈